그럼 우리 수업의 고지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웹서버의 웹페이지를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웹서버가 왜 필요하겠어요? 직접 command-alphabet-o로 열면 되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있을 때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어떤 특정 디렉토리 우리가 설치한 아파치는 htdocs 였죠 그 디렉토리에 설치된 index.html 파일을 가져와서 웹브라우저가 마치 자신의 컴퓨터에 있었던 파일인 것처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는 웹서버한테 index.html 파일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비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화번호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달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IP 어드레스 IP 주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가 예를 들어서 192.168.0.12 였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HTTP 땡땡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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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68.0.12 그리고 8080 index.html 이라고 입력하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웹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의 IP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실감나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두 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실습용 컴퓨터가 한 대 밖에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스마트폰은 컴퓨터의 탈을 쓴 아니죠 전화기의 탈을 쓴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하! 인터넷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컴퓨터와 컴퓨터가 통신을 한다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스템 프리퍼런스로 검색해 보십시오 제어판을 검색하시면 맥에서 제어판 프로그램이 뜨죠 자, 그럼 여기에서 네트워크라고 적혀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여러분이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뭐가 됐건 간에 초록색으로 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컴퓨터가 인터넷과 접속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초록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TCPIP라는 것을 클릭하면 TCPIP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IPv4 address IP address가 192.168.0.1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컴퓨터의 IP가 저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IP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이 IP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우리의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은 인터넷 전체를 완전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안 돼도 됐다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Cancel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네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IEgoing이라고 저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스마트폰도 IEgoing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IEgoing이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92.168.0.12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저는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192.168.0.12 그리고 그리고 8080 slash index.html 이라고 입력하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잘 접속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잘 웹페이지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류가 한 대의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아주 거창하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랄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터넷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191680.12라는 IP 어드레스를 친구한테 보내주면 아마 여러분과 같은 네트워크에 있지 않은 친구는 접속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보통 도메인 네임이란 걸 쓰죠 이를테면 위키피디아 닷컴이라든지 이런 식의 도메인을 쓰는데 우리는 도메인을 쓰지 않고 IP 어드레스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하기 어렵고 또 IP로 접속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은 일단은 교양을 지향하고 있는 수업이고 교양을 지향하고 있는 수업에서 현실의 복잡성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는 것은 뭐랄까요 부질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아 정보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인터넷이 이런 거구나 또 웹서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바로 이런 느낌 그 느낌을 가지셨다면 된 겁니다 또 여러분이 서버가 뭐고 클라이언트가 뭔지를 이해하시게 됐다 라고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것들은 키워드를 알지 않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고 질문하고 또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수업은 일단락 짓고요 이제 우리 수업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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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